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인 뉴스입니다. 군이군이 이민년 새해를 맞아 현장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군은 지난 17일 우보면에서 우보면장의 운영 방향과 사업계획 소개를 듣고 현안 사업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지역주민과 면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군정과 연계해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보면의 현안인 중앙선 철도와 연계한 신공항 교통망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현장소통은 불필요한 형식과 절차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이군은 지난 14일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한 대응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이군의 대구편입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발맞춰 진행됐습니다. 군은 지난 1일자로 신설된 대구편입정책당의 추진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부서별 소관 업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편입정책당과 별도로 주요 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편입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이군의 대구시 편입은 오는 2월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5월 1일 완전히 편입됩니다. 작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군이 3국 유사 테마파크 스노우페스타가 지난달 25일 다시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울광장의 5,8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 콘텐츠로 무장했습니다. 먼저 하얀 눈으로 가득한 눈놀이터는 눈싸움과 눈사람 만들기를 통해 도심에서 느끼지 못하는 자연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눈 미끄럼틀은 눈썰매를 타는 공간으로 작년보다 더 넓은 슬로프를 조성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스노우페스타는 도심에서 보기 힘든 눈을 소재로 작년 겨울 처음 개장해 가족들의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았습니다. 올해도 개장 이후 하루 평균 600명, 주말에는 3천여 명이 찾아오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군이를 대표하는 농산물 쇼핑몰 아이고니가 설을 맞아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설마지 특별 이벤트는 다음 달 9일까지 모든 상품을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한우, 돼지고기부터 사과, 한과, 대추, 꿀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군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이번 이벤트가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아이고니는 언택트 시대의 군인 지역 농가와 기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 천여 개의 우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군이군이 올해 첫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6일 양봉 과정을 시작으로 2월까지 11개 과정, 13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교육은 지역 특화 품목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주요 농업 정책 홍보도 이뤄집니다. 이어 최근 농가의 문제로 대두되는 과수화상병과 공익직불제,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이군은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성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면 슬레이트 분지는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사업비 9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251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 가구는 한 동당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는 352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군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